어? 캠이 이상하게 박혔네 오지가 내가 아는 그 옛날 오지가 아니구나 아 거기 어떻게 해 여기 아니야 뭐야 저거 왜 살아있어 압박! 야 나 자판기있죠 눈에 멀었어 셀픽으로 아! 어 폴리스 나스 직계 P30 직계라고? 어 직계 아 우리 팀이네 어 나 두피조가 어디야? 저는 거 몰라 저는 거 몰라 두피조가 사라졌어요 야 쏠리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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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피조 설치하면 안 된다 이거 잡으러 가자 다닐스 해보러 가자 뭐하냐 뭐하냐 1층으로 내려와 1층으로 내려와 1층으로 어딘지 몰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나 이제 봤는데 화장실 안 돼 화장실 안 돼 1층 화장실 아 2층 화장실 뭐하러 뒤쯔져 가져가냐 야 같이 가 예나 같이 가 4개 1.5 내려오는 데 아직있는거 같아 하구요 데려 우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까 둘두만 또 왜 바꿨어? 무슨 말이야? 자칼 이렇게 둥글게 깔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깔아 10개 되지 않을까? 어 일단 깔아봐 자칼 진짜 눈 없애 이게 합성이 아닌게 레전드 아니 근데 진짜 어디로 가? 정체 싸워라 반자 먹고싶다 해봐 반사에 반사에 브로스쿨 있어요 반사에 브로스쿨 털 하자 사기 있겠지 뭐하지 알리바이 런아웃 한번 해줘야하는거 아니야? 솔직히 저거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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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홀리쉐에에에에에에에이 아 이거 깜도 흔들리는 아 이거 정문 런아웃을 한명도 안나오네 아 이거 참 아쉽구나 나 갖고있어 뽀뽀뽀뽀 뭐하네 얘 뭐 하다가 죽는거네 어 방패같다가 뭐하다가 죽네 나쁜아이였네 유투브가 봐버렸다 그니까 봐버렸다 뭐 스폰킬 같은 거 하는 건가 보네 나쁘지 살이 어딘미를 해놔 올려주시 애쉬에 올릴 수 있나 일로? 애쉬 여기 2번 빈 가면 안 될거죠? 왼쪽 열었나? 왼쪽 열었고 있어 애쉬 왼쪽이야 우리가 쓰자 이거 왼쪽 오른쪽 붙어있는 거 왼쪽 여기 한 명 아 얘 못 잡았어요 아 타베! 실물! 아이씨? 어이구 빤스러져 아이씨? 아이씨? 나 재민이 넣어줄게 여기 하나 여기 뒤에 하나 1번 핀 오케이 1번 핀 뒤에 내가 수류탄을 넣어줄게 던져봐 여기 강화벽 뒤에 하나 여기 폭도지 하나 와우 거기에 들어가 뭐야? 위에 위에 1층 해치 위에 1번 핀 해치 1번 핀 해치 다음 핀 후퇴 푸시 푸시 왼쪽 왼쪽 와우 뭐야? 10,000원 왼쪽 위에 있는 거 앞에 10,000원 나이스 지하에 치이 트로 낙하였다 한 명 지하에 갔대요 안녕 이거 좀 보고 있어요 요괴 부서고 방패 하나 부서고 벤시 부서고 나 잡았어 지랄이 내려간다 잡았어 나 이거? 사이트 드론에 보고 사이트 드론 나 사고 있어 사벽에 하나 있어 사벽에 붙어있어요 사벽 하나, 대기 에 하나 대기 에 했지 않아? 사벽에 딱 빠져나갔네 핵 시밀도 있고 베일 북쪽이 하나 있고 30초 퓨즈 바로 터뜨려 퓨즈 옐이의 옐로핑이 뭐냐 에코 옐이의 옐로핑이 뭐냐 옐이의 옐로핑이 뭐냐 옐이의 옐로핑이 뭐냐 옐이의 옐로핑이 뭐냐 라스트 블루 계단 최강 1층 병 열렸어? 열렸나 한 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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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있어 들어와있어 피킹 조심 피킹 조심 어 왼쪽 현금 현금 아 아 아우 아우 제 생각에 태우바 아우 아우 형들 형들 왜 그러는 거야 형들 넌 왜 그러냐 넌 왜 그러냐 아 아 진짜 3형제 진짜 바보 3형제 진짜 아휴 찢지도 않은데 쏘고 있고 맞추지도 못하고 팀원은 넘어지고 있는데 그.. 아휴 한 명은 들어온지도 모르고 왼쪽 보고 있고 뭐야 여긴 외벽 없나? 확인은 그쪽 외벽 있어요? 야 꼬마 너 그거다 너 하나 있긴 한데 여기 서고 아, 제가 할게요 앞에 스킬 있어요 맥주 어? 아 왔다 조심히 나온다 어, 가벼운 에이, help me 잠시만요 오 내린다 하이드네 여기 창문에 조심해야 돼 창문에 조심해야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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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 쌌지? 어 나 세인줄 해. 좀 더 알지? 먼저 할 때? 앞으로 가서 가줘. 앞으로 가서 앞으로 가줘. 여기 뭐가 없어요?